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필요했어 책상 위의 노트와 펜 내가 원하는 건 거기서 웃지 방 하나 하루 종일 실험하고 방 세부를 긁쓰고 그게 참 어렵지 나는 왜 자꾸 사랑에 빠지는지 그게 참 이상하지 나는 왜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지 내가 원하는 건 조금만 참 하나 밤샘으로 그리스도 다 몰려나올 새벽 하늘 어둠 속에 별들이 빛나면 나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어둠 속에 살아야 할 이유 어둠 속에 살아야 할 이유 다시 별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또다시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또다시 사랑에 빠져야 할 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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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